안녕하세요. 건프로 타육이에요. 마스크 쓰실 때 코와 입 정확하게 가려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뛸까요? 이렇게 뛰고 또 먹고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하고 근데 안자네요. 그럼 또 계속 뛰는 거죠 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다육이 농장 다 함께 출발하실 때 마음속에 1,2,3,4,1,2,3,4 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다육이 매장 인천 다육돔에 다 함께 보시죠. 오렌지 립스틱 다육이가 비싸다는 편견을 깨주는 인천 다육 매장 온슬로우 브레이브 비싼 몸값 자랑하는 다육이들 틈에서 저렴한 다육이 매장 판도라 꾸민 듯 안 꾸민 듯 근데 이렇게 강하게 물들어가는 다육이 프랭크 택배는 안 되는 인천 다육 도매 매장 눈으로 힐링하세요 원종 에보니 이쁘고 카리스마 넘치는 원종 에보니 오늘의 하이라이트 색감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래 그래 니가 하고 싶은 거 뽐내기 다 해봐 호주핑크 그래 그래 진짜 유일하게 다육이 댓글 보면서 영상 단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호주핑크 색깔 너무 특별하죠? 매번 볼 때마다 매력 터지는 호주핑크 고롬고롬 로얄 에보니 여러분 제가 무슨 홈쇼핑 소개하는 쇼호스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들을 보면 진짜 왜 이렇게 좋을까요? 로얄 에보니 I love you I love you 해 매번 볼 때마다 너무나 고급진 그 아이들 헤이 다육이들 너무 이쁜 로얄 에보니 어쩜 이렇게 피부가 카리스마 있고 매끈매끈 모공이 하나도 없을까요? 비법 좀 알려줘봐 한스 에보니 요즘 너무 많이 힘든데 건프로 유튜브 보면서 많이 웃고 다 잊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건프로가 다육이 영상으로 힐링 영상 올려드려요 곧이어 9월 12일 특가상품 소개나갑니다 9월 12일 오늘의 특가세 상품은 치와와 금 선착순 24분께 한정적으로 할인해 드려요 시가 3만원 이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착한 가격으로 24분께 치와와 금 이 아인 누굴까요? 몬따니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육이들이 한 주 아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몬따니아 몬따니아 세상 촐싹거리는 귀여운 막내 동생 같은 몬따니아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색감 너무 좋다고 가격 너무 착하다고 계속 몬따니아 구경하셨다고요 인천 다육돔 매장은 택배는 되지 않아요 오렌지 립스틱 역시 다육이는 이렇게 간지나는 색깔 뭔가 뿜뿜 카리스마 있는 컬러가 예쁜 것 같아요 오렌지 립스틱 오렌지 립스틱 너무 귀엽고 멋지고 세상 예쁘고 성격 좋아 보이는 다육이 한스 에보니 프랭크 너무 귀엽고 이쁘고 멋지고 상큼발랄한 프랭크 매력에 빠져보시겠어요? 이렇게 귀여운 다육인데 야무지기까지 한 프랭크 색감이 너무 열정적이죠? 오메 너무 귀여워서 이 아이를 어쩔까요? 사랑스러운 프랭크 색감 다육이 매장에서 혼자 매력을 뿜뿜 뽐내고 있네요 어 그래 다음 소개는 누구니? 그래 너 레드 플립 구독자님들 레드 플립 매력에 빠지고 계신가요? 슈페리온 이렇게 사랑스러운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옆에 따뜻한 커피도 한 잔 있고 가벼운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으로 즐겁게 재밌게 봐주세요 갑자기 너무 뜬금 표지만 여러분 이렇게 구독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즐겁게 재밌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개 웃기게 귀엽게 다육이 영상 구경하고 가주세요 원종 애보니 원종 애보니 매력에 퐁당 퐁당 너무 귀엽죠? 오비리데 여러분 건프로 다육이 영상 유명해지고 있나요? 그 잎이 너무 통통하고 건강하죠? 잎꽂이 잘 되는 오비리데 나만 알고 싶은 다육이 영상인데 너무 재밌는 다육이 영상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건프로가 유명해지고 있어요 친해지고 싶은 다육이 골든핀슬 너무너무 유명한 국민 다육이들 지금부터 저렴한 국민 다육이들 구경하실까요? 문스톤 원종 콜로라타 건프로 다육이 영상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겨우시죠? 건프로 영상 올라올 때까지 겁나 다육이 영상 기다렸다 이런 소리 하고 싶으신가요? 도레미 파솔라 다육이 이름이 미파 이 아이는 미파예요 여러 아이들 합식해도 굉장히 근사해요 수연 볼 때마다 매번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 아르제 방울봉랑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보두 씩은 다 키우고 있죠? 알바 뷰티 마커스 백금 다육이가 너무너무 동안이죠? 이렇게 터실터실 건강한 다육이들 보다가 금 다육이들 보면 건강함이 뿜뿜 청솔 청솔 대품 청솔 카리스마 넘치는 청솔 펜지 철화 여러분들 주말동안 어떤 귀여운 열매 드세요? 레드베리 보고만 있어도 너무 맛깔나게 생긴 레드베리 쫀득쫀득 빛이 후리데 나는 신데렐라 랄랄라 아니 아니 다육이 이름이 신데렐라 신데렐라 아미산 너무 귀여워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귀여운 아미산 우리 구독자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리드 금 꿀꿀 뚝뚝 여러분 제가 주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매력이 철철 흘리는 매력이 철철 흘리고 다니는 브론즈 금 이렇게 무심한 듯 기다리고 계시면 갑자기 신상 다육이 화분이 매장에 쫙 깔리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 이렇게 신상 다육이 화분들 구경하시고요 또 필요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또 새로운 다육이들이 다육이 화분이 매장에 들어오죠 루비 건프로 다육이 영상 올라왔다고 알림 뜨자마자 빛의 속도로 왔는데 여러분 기쁘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주말이라고 즐겁게 다육이 쇼핑 나올 생각 하고 계신가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진짜 이쁘고 건강한 다육이들 색감 이쁜 다육이들 매장에서 구경하세요 매장에 직접 못 나오시는 분들은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건프로 다육이 채널이 성인 채널은 아니니까 손주 손녀 그리고 아들 딸 며느리 모두 함께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다육이 채널 폴리린지 하나 인천 다육도매 매장은 다육이 화분 다육식물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저렴한 다육이들 입양하세요 다육이 영상만 보고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생기신다고요? 침 흘리지 마시고요 이쁜 다육이들 영상으로만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일교차 심한 하루하루 쌀쌀해지는 날씨가 와도 밖에 외출할 일이 생기죠 뭐... 어... 뭐지? 이 귀여운 괴 생명체는? 하시면 안 돼요 리톱스! 모르시면 안 돼요 리톱스? 다육이들을 반드시 꼭 구입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육이를 키우는 소중한 취미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정보, 다육이 정보 함께 공유하는거죠 농장에서 갓 도착한 건강한 다육이들 구경하시고 앞으로 어떤 다육이 구입할지 예상도 좀 하시면서요 건브로 다육이 영상 준비물 뭐예요? 메모지와 펜이죠 메모하시면서 다육이 영상 보셔야 돼요 다육이 영상 보시다 보면 매력적인 다육이들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떤 다육이 봤지? 좀 전에 금액 얼마였지?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꽃이 이쁜 다육이죠? 펜댄스 정작 다육이 매장에 가면 우리가 이 아이 사야지 저 아이 사야지 예산하고 준비하고 살려고 했던 생각보다 쿨에 진동하는 정말 쿨한 다육이들이 얼굴이 막 나도 집에 데려가주세요 저도 데려가주세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꾸 다육이들을 담고 또 담고 담고 또 담고 실제로 인천 다육돔 매장에 가시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건프로가 다육이 영상에 못 담는 다육이들이 더 훨씬 많거든요 그날그날 신상 다육이들을 건프로가 영상에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 다육돔 매장은 평일은 오전 9시 일요일은 11시에 오픈이에요 주말동안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마침 다육이 신상 정보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건프로 다육이 영상이 딱 업데이트 된거죠 여러분 귀엽고 신기한 다육이 세계 여러분들은 적어도 행복하신 분이에요 취미가 있잖아요 내가 자랑할만한 취미 이렇게 저렴하게 다육 생활 하시면서 만족도 행복도는 엄청 크고 높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있는 다육이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자존감 높이는 하루 되세요 저렴한 저렴한 다육이부터 고렴이 비싼 다육이까지 구경 잘 하셨죠 초점 잘 맞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 집에 바로 딱 가면 인테리어 성공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렇게 건강한 다육이들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영상으로 행복을 쓰고 있죠 다육이 매일 사는 여자 매일매일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는 여자 여러분 궁금하신 다육이 건프로가 이렇게 야무지게 다육이 영상으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려요 그냥그냥 나를 위해 나온 것 같은 이런 다육이 너무 건강하고 예쁘죠 다육이 매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굉장히 럭셔리한 다육이들 구경하셨으니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